네, Blessings from Korea. 한국의 소로부터는 축복입니다. 자, 계속해서 Gospel of Mark 편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같이 볼게요. In the opening of the verses of Mark's Gospel.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몇 가지 정리해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 형광펜을 하나 가져오세요. 형광펜. 형광펜이 세 개가 필요합니다. 형광펜이 세 개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그냥 노란색 형광펜 하나 있어야 되고요. 노란색 형광펜. 이건 동사에다 밑줄을 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파란색 형광펜이 있습니다. 파란색 형광펜. 파란색 형광펜은 저희가 동명사에다 밑줄을 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라색 형광펜이 있어요. 보라색 형광펜은 저희가 분사 구문에다가 밑줄을 글 거예요. 이제 가면서 다 배우면 되니까. 자, 이게 어떤 개념인지는 저희가 이미 밑정령에서 다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밑정령 계속 강의를 들으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 있죠, 형용사. 형용사는 동그라미를 칠 거예요. 그리고 형용사가 수식하는 명사에다가 화살표를 할 거고요. 그리고 부사는 동그라미 치고요. 동그라미 치고 그게 수식하는 형용사, 부사, 동사에다 화살표 할 거고요. 이제 부사구죠, 부사구. 부사가 뭐랬습니까? 장소, 방법,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죠. 부사구는 밑줄을 글 겁니다. 밑줄을 거서 장소인지 방법인지 시간인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결국은 뭐 이렇게 간단하게 가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독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준비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구문이 파악이 돼야지 뭘 할 수 있어요? 암기를 할 수 있고 암기가 돼야지 응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랙티스를 하려고 하더라도 영어로 말하는 거야. 그렇죠? 프랙티스를 하려고 하더라도 구문 파악이 안 되면 응용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일단 구문 파악하고 제가 항상 공부 잘하는 세 가지 비결을 얘기해요. 첫 번째 뭐 해야 돼? 이해하고. 그렇죠? 두 번째 뭐야? 암기하고. 그렇죠? 세 번째 응용하는 거. 이 세 가지가 돼야지 뭐가 된댔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일반 원칙이에요. 일반 개시. 일반 개시 속에서 만들어진 일반 원칙입니다. 우리 특별 개시를 받았잖아요. 예수님 특별 개시. 믿음이 전인격적이라는 것은 특별 개시가 일반 개시 안에서도 뭐야? 일반 개시 안에서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삶에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 암기, 응용 이 세 가지를 가야 돼. 그러면 이제 모든 게 잘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에부터 가겠습니다. In the opening verses. 그렇죠? 시작하는 verses. 시작하는 verses. 앞에서. 그렇죠? 앞에 verses 안에서. 장부구죠? 장부구. 그 다음에 마가보금의 속한입니다. 자, 어부는 소속이랬어요. 소속. 소, 속한. 마가보금의 속한이죠. 이거는, 이것도 장부구죠? 장부구 아니면, 이건 방부구로 생각할 수도 있어도 돼요. 방부구. 마가보금의 속한입니다.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We find죠? 뭐를 발견할 수 있어요? Powerful. Powerful call이죠. 강력한 소명, 부르심이야. 소명, 부르심. 자, 마가보금의 맨 처음 앞에 뭐가 있다고? 소명, 부르심이 있대요. In the opening verses. Mark's gospel. 한 번에 갈 수 있어야 돼? 어디 안에서? In the opening verses. Mark's gospel. 우리는 발견할 수도 돼. Powerful call을. 자, 액션이 투 액션. 투 액션. 자, 투 액션을 인투 액션으로 바꿔도 괜찮아? 인투 액션. 그렇죠? 행동하라는이야. 행동하라는. 행동하라는. 투가, 투가 여기서 이렇게 직각으로 가는 거죠. 액션. 부르심이 있어. 부르심이 있는데 액션으로의 부르심이야. 그렇죠? 이건 방법입니다. 방부구가 되겠습니다. 어떤 걸 하라고? 액션을 하라고. 투 를 써대고 인투를 써대. 어떤 액션을 하라고 부르셨어. 그러면 Powerful call to action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Verses들이, 이러한 구절들이 Set. Set. 자, 여기서 모르는 거 다 외워야겠죠? 해서 이런 거. Powerful call to action 이렇게 외워주셔야 돼요. 아, Powerful call to action 이렇게. Powerful call to action. 그렇지? 부르시면 어디로부터 해? 행동하라고 하는 부르심이 뭐라고? Powerful call to action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So, in the opening verses of Mark Gospel, we find a powerful call to action. 자, 강의 듣고, 강의 듣고, 다시 뭐야? 설교 듣고, 강의 듣고, 설교 듣고.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시면 외워집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영어 배웠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야 돼요. 자꾸 설교를 듣고, 강의를 듣고, 믿음도 생기고, 뭐야? 영어도 늘고, 꽁도 먹고, 알도 먹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돼 있죠? 이 Verses들은 기반을 마련한다. Set the stage. Set the stage. Set the stage. 뭐뭐를 위한 기반이죠? 방부구죠? 방부 부사고. 방부구. 뭐뭐를 위한? 메시아의 오심이야. 메시아의 오심. 뭐라고? 메시아의 오심? 자, 어부담에 사람 나오면 그게 뭐뭐라는 거랬어요. 그게 뭐뭐라는 거. 메시아의 오심을 위한 스테이지를 마련합니다. 메시아가 누구죠? Jesus Christ.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입니다. They also offer us. 그것들은 또한, 또한 뭐예요?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자, offer는 주다 동사입니다. Give me. Give me. Tell me.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까지 목 적어요. 이만큼 하나로 보셔야 돼요. 주, 동, 목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외워야 돼요.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 They off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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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fers은 약간 예물이 offering, 그렇죠? 예물? offering? 헝금? 예물, 헝금이면 offering이라고 해요. offering. 일단 주다는 이런 주다고요. offering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주는 거. 그걸 offer라고 그래요. 그것들이 우리에게 서비스 하면서 제공해 주는 거예요. 뭐를? profound lesson입니다. profound lesson. 아주 심오한 심오한 레슨입니다. 프로파운드 동그라미 치고 레슨에 화살을 펼쳐야죠. 심오한 레슨을 제공해 주는데 무엇에 관하여? 온이 관하여란 뜻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관하여. 뭐뭐에 관하여. 뭐뭐에 관하여는 세 가지가 있는데 온이 있고 about이 있고 of가 있어요. 자, 온은 표면적인 거에 관한 거예요. 표면에 관한 거는 온을 씁니다. about은 about은 구체적인 거 전체에 관한 거예요. 구체적인 거에 관해서는 about을 씁니다. 그리고 부분에 관한 거잖아요. 부분 부분에 관한 거는 of를 쓰는 거예요. 관하여도 세 가지가 있다. 표면적인 거에 관해서는 온을 쓰고 전체에 관한 것은 about을 쓰고 부분에 관한 것은 of를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그려놓고 외워놓으세요. 여기서는 아주 심오한 레슨을 주는데 아주 뭐 전체에 관한 건 아니고 그게 뭔지 그렇죠? 그게 뭔지 그냥 기본적인 의미에 관합니다. 그래서 what은 것으로 해석하죠. 것 what은 무엇이 아니라 것으로 해석해서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의미하는 거 what it means to prepare죠. 준비하는 것이 의미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것이 what it means to 외워야 돼요. 뭐뭐 하는 것이 의미하는 거예요. 뭐뭐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what it means 이건 뭐랑 똑같냐면 더 meaning 하고 똑같아요. 더 meaning 하고 뒤에 나가 preparation 이렇게 하면 되겠죠. preparation 준비하는 것이 의미하는 거예요. 됐죠? 애원해야 돼요. 이거 해볼까? what it means to prepare 그렇죠? 사랑하는 게 의미하는 거 뭐야? what it means to love 먹는 게 의미하는 거 what it means to eat 따라가는 게 의미하는 거 what it means to follow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뭐를 위해 준비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 그죠? 예수 다시 오시는 거 방부고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죠. 방부고 그 다음에 우리 인생 안으로 장부고 되겠죠. 장부고 자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씩 하나씩 다뤄야 돼요. as followers 그죠? as followers 그 다음에 여기 end가 들어갔는데 end가 빠졌네요. end 의미하는 거죠. 따라가는 거하고 두 번째 end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what we must do what we must do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야? what we must do 여기 end가 빠졌습니다. end 첫 번째 따라가는 거와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가야 되는 거와 준비하는 것이 의미하는 거와 우리가 해야 되는 거 in response to his call이죠. 그의 그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죠? response가 응답입니다. 응답 응답 응답할 때 뭐 해야 되겠고 응답 하면서 이거는 방부고 되겠습니다. 방부고 방부고 in response가 뭐뭐에 응답할 거예요. in response 외우자 in response to 효과 시작 in response to in response to 응답할 때 응답하는 할 때라고 하는 게 낫겠나? 응답할 때 응답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시부구로 가면 되겠어. 시부구 in in이요 in이 뭐뭐 할 때가 있어요. 할 때라는 뜻 아니면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뭐 할 때 그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어떻게 한다고? in response to in response to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in responding to로 바꿔도 돼. in ing 목적어가 뭐예요? in ing 목적어가 뭐뭐 할 때거든요. 뭐뭐 할 때 그래서 요거를 in response to로 해도 되고 in responding in responding 해도 돼요. in responding 이렇게도 상관없겠습니다. in response to his call 이렇게 외워주세요. 마크는 reference 합니다. 마크는 뭐뭐에 관해서 말해주다 라는 뜻입니다. reference 말해주다예요. 선언해지? 마크는 reference 말해주다. 이걸 mention이라고 해도 돼. mention 마크는 말해줍니다. 뭐를 말해주고 있어요? words of the prophet prophet 이사야가 한 말이죠? prophet 이사야가 한 말 그럼 어떻게 한다고? the words of the prophet 그치? 어부 다음에 사람 나오면 그게 한 거랬으니까 prophet 이사야가 한 말 독해가 되게 중요한 거야. 독해를 할 수 있어야 뭘 애우든 말든 하거든요. 구조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구조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컴마담의 ing는 동시동작 이랬어요. 보라색이 한 컵판을 쳐야 됩니다. pointing to two critical action이죠. 자 컴마담의 ing는 다 뭐랬어요? 그냥 분사 고문 이랬죠? 분사 고문 분사 고문 뭐예요? 뭐뭐? 하면서 동시동작이라고 해서 동시동작 동시동작 자 마크는 마크는 계속해서 뭐예요? 앞에 가서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 해당되는 부분 자꾸 가서 들으세요. 반복적으로 강의를 몇 번을 들어야 돼요. 몇 번을 한 번 듣지 마시고 1강부터 계속 쭉쭉 몇 번을 들어요. 처음에 들을 땐 잘 이해 안 가도 두 번째 들을 때 이해 됩니다. 세 번째 그렇죠? 이해 암기 응용 이랬어요. 첫 번째 들을 땐 이해하시고 두 번째 들을 땐 암기하시고 세 번째 들을 땐 응용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내용을 완전히 애워야 됩니다. pointing to 포인팅이 뭐지? 뭐 뭐 하면서죠? 뭐 뭐 하면서 포인팅이 이렇게 포인팅하는 거지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거야. 그죠? 그리고 포인팅이라고 하잖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거 포인팅 to 자, 마가복음이 어떻게 한다고? 뭐 뭐에 관해서 말해줘. 이사야가 한 말이야. 뭘 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액션 크리티컬이 중요한이라는 뜻이죠. 동그라미 치고 액션을 화살표 치고요. 임포턴트의 동의입니다. 중요한이죠.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가르치면서예요. 가르치면서 그래서 가르치면서라고 써야지 가르치면서 가르치면서라고 해나요? 한국말로? 가르치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치면서 마크가 references 말합니다예요. 뭐를? 이사야가 한 말 뭐야? The prophet Isaiah The words of the prophet Isaiah 이래야 되겠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 다음에 관계대명사 나왔죠? 관계대명사가 형용사니까 그죠? 형용사가 되니까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화살표야겠죠. There were prophesied to be done 입니다. 되어지라고 예언되어졌던 거죠.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 동사로 해석하지 말고 이거를 형용사로 해석했죠? 예언되어졌던이죠. 예언되어졌던 과거니까 졌던이에요. 투비던이죠? 되어지라고 되어지기로죠. 되어지기로 자, 투덕목은 뭐야? 투덕목은 학이고 투비던은 되어지기죠. 되어지기 이건 뭐야? 하기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되어지기로 예언되어졌던이지. 그쵸? 투덕목 투비디 투덕목은 학이고 투비디는 되어지기니까 되어지기로 예언되어졌던 중요한 두 가지 액션입니다. 자, 관계대명사 뒤에 수식한 거죠. 갈까요? Two critical actions Pointing to two critical actions There were prophesied to be done 애원해야 될 뭐뭐 하기 전에 Before the coming of the Messiah 메시아가 오시기 전이죠. 시 부구 되겠습니다. 시 부구 그래서 두 가지가 뭐냐면 동명서를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 두 가지를 동명서로 말해서 첫 번째가 뭐야? 주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의 길을 곧게 만드는 겁니다. 두 가지 같죠? Today 오늘날 오늘은 오늘인이죠. 오늘은 Today 밑줄 긋고 무슨 부사야? 시 부 그저 앞에 갔습니다. We are focus on 우리는 두 가지에 집중할 거야. focus on이죠. 동사입니다. These two things 이 두 가지에 두 가지에 집중할 것입니다. 집중하다 뭐라고? 집중하다 focus on입니다. 더 액션 더 액션입니다. 또 관계대명사 나왔죠? 더 액션인데 We are told 투 빠졌네? Take into account 맨날 이렇게 뭘 하는데도 빼먹어요.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Take into account 가 컨시더에요. 컨시더 컨시더의 동의어입니다. 고려하기로 고려하라고 말해줬던 거예요. 우리가 고려하라고 말해줬던 거 들었던 거 뭐뭐하라는 말을 들은입니다. It's told to 뭐뭐하라는 말을 들은 이렇게 하면 돼. It's told to Actions that we are told to take into account 고려하라고 고려하라고 우리가 들었던 액션이죠. 그게 뭐야? To prepare ourselves and others 뭐하는 거지 그게? 준비시키는 거야. 준비시키는 거 이거는 뭐 형성사가 아니니까 밑줄거면 안되겠다. 그죠? 준비시키는 거 준비시키는 거 다른 사람 우리들과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뭐를 위해서 For the coming of the Lord 죠? In our lives and in the world 장부구 장부구 이것도 장부구 For the coming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위하여 그죠? 위하여 이거는 방부구 되겠습니다. 방부 구죠. 다음 거 계속합니다. Prefaring way of the Lord 이게 부사 이게 동명사야 이렇게 쓰면 행동 행동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거 행동 행동으로 하면 돼 행동은 동명사로 이렇게 말합니다. The first thing 그죠? first thing 자 나갔고 다시 관계대명사 나왔어요. 자 콜투도죠? 아 아 콜 투 이거죠? 뭐뭐 하라고 부르심받은 이에요. 그죠? 부르심받은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하라고 부르심받은 첫 번째 것은 뭐로서 크리찬으로서 방부구입니다. 방부구 동사는 이스가 되겠죠. 동사는 이스 이스 이다 이다 뭐뭐하는 것이다 뭐뭐하는 것이다 뭐뭐하기 위해서 우리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어 여기 레디가 빠졌네 레디 어 그죠? 레디 준비시키는 거야 우리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거 뭐 그냥 없어도 상관없겠습니다. 뭐를 위해 준비시키죠? 자 동작이죠. 행동입니다. 행동 행동이니까 동명사죠. 어 뭐를 위해서 노출되어지는 걸 위하여 노출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자 ing 목적은 하는 것이고 그죠? being ed는 되어지는 것이죠. 동명사는 되어지는 것 이렇게 했으니까 노출되어지는 거야. 뭐에 노출되어지는 거니?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인마니엘이죠. 인마니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의 임재 애죠. 장부고 아니면 방부고 되겠습니다. 방부고 하나님의 임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그게 무슨 뜻이야? 인마니엘이 갓 어몽어스 그죠? 하나님이 우리 우리 사이에 있는 거죠. 갓 어몽어스 사이에 not in theory but in power not in theory not a 법입니다. not a 법 b a가 아니라 아니라 b죠. 이것도 방부고예요. 방부고 어디 안에 방법이죠? 어디 안에 어디 안에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그죠?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인파워 실제적인 능력 안 했습니다. 실제적인 능력 안에서 이렇게 하면 돼요. 방부고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being exposed to the presence of God Immanuel God Immanuel God Among Us 다 똑같은 거야. 인마니얼이나 God Among Us The Presence 가 똑같으니까 not in theory but in power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the imagery in Mark 1.10 장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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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형상 이미지 이미지 형상이죠. 이미지 형상 비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미지 그 이미지는 그 그림이죠. 그림 그림은 어디 있는 거 마가보금 1장 3절에 있는 그림은 왔다 왔다 어디서 왔다 comes 왔다 어디서부터 왔다 from 이사야서 40장 30절 아이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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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건 장부고죠. 장부고 장소명상자 외어로 확장하죠. 이 구절이 어디냐면 The Prophets 뭐한 구절이야? Declares 선포했대요. 선포했대요. 뭐를 Dead 이하를 선포했습니다. 쭉 여기까지 갔죠. 거기에 있을 거래요. 거기에 있을 거래요. 있다 없다죠. There will be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뭐가 있어요? 음성이 있어요. 외치는 음성이지 어디에서 외치는 음성이야? 광야에서 장부고죠. 광야에서 외치는 음성입니다. 뭐하기 위하여? To prepare the way for God's coming.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위하여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가 되겠습니다.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장소명사는 외어로 확장합니다. 장소명사 확장은 외어로 확장해요. 외어로 확장해서 주동목 주빗이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때도 동사를 형용사처럼 해석하셔야 돼요. 또 레스토랑이야. 레스토랑트야. 레스토랑인데 왜요? 거기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I met Jesus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레스토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2사에서 40장 3절이 뭐냐면 프라페시 외친 거야. 외친 장소야. 뭘 외치지? 데디아를 외쳤습니다. 뭘 외쳤지? 거기에 음성이 있을 거래. 어떤 음성이야? 크라잉 하는 음성이죠? 그래서 이거 전체 다 조금 어려운 구절이죠? Imagery in Mark 110 comes from the Isaiah 43 43 근데 뭐냐고 이게 Where a prophet declares that there will be a voice crying in the wilderness to prepare the way for God's coming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The wilderness는 여기서 wilderness는 뭐야? It's symbolic It's symbolic Symbolic이야. Symbolic. 뭐죠? Symbol이다. 형용사죠? 비동사 뒤에도 형사 나오죠? 명사는 어디 앞에 나와? 아 형용사는 어디 앞에 나와? 명사의 앞뒤에 나오거나 아니면 비동사 뒤에 나옵니다. Symbolic하다. 뭐에 관한 Symbolic이야? Brokenness in and spiritual desolation of the world이야. 세상에 속함. 세상에 속함. 영적인 desolation과 죄. 죄. Brokenness. 깨어짐이죠. 깨어짐에 여기서 뭐라고 해야 돼? 이거? 관한이라고 해야 돼. 관한 관하여 Symbolic합니다. wilderness니까 Symbolic합니다. 뭐에 관한 Symbol이니? Broken. 깨어짐. 죄. 그 다음에 영적인 황량함이라는 뜻이죠. 황량함. 아무것도 없어. 있는 것 같은데 뭐야. Desolation. 아무것도 없어. 세상에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그죠? 약간 버블 것 같지? 그죠? 돈은 뭐에 불과해? 숫자에 불과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얘기했잖아요. 전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유시민 잠깐 만나가지고. 그지? 내가 대통령 기간 동안에 뭐야? 개혁을 해서. 개혁을 해서 칼로 뭐야? 뭔가를 가른 것 같던데. 알고 봤더니 내가 칼로 물을 쳤다고. 물을 가르면 어떻게 되니? 다시? 갈라지는 것 같지만 다시 어떻게? 물이 이렇게 왔다고. 그래서 변한 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했다고 해요. 그런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Symbolic of the brokenness. 깨어짐과 죄와 Spiritual Desolation에 관한 Symbol입니다. Withness는 세상이. How do we prepare? 이제 다시 동사 나왔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prepare? 형광을 쳐야지. 그리스도의 주님이 오시는 길을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합니까? 준비합니까? 자, 이노노트는 뭐뭐 하기 위하여죠? Get the answer. 뭐를? 앤서를 하기 위하여. 이 질문을 위한이죠? 그래서 이건 방부구입니다. 방부구. 이노노트는 방부구죠? 뭐뭐 하기 위하여. 방부구. 이 질문을 위한이죠? 이것도 방부구죠? 방부구를 얻기 위하여. You need to pay. 자, pay attention은 주의를 기울이답니다. pay attention. 너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You need to pay attention to. 뭐뭐의 주의를 기울이죠? What John the Baptist do? John the Baptist가 한 것. John the Baptist 한 거 뭐야? What John the. 자, what 주동입니다. What 주동. 동목. BD야. What 주동 동목 BD. 동사를 뭐야? 한이라고 해석해야 돼요. What은 것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BD는 되어진이야. 되어진. 그래서 What John the Baptist do? 자,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이 John the Baptist. 빼먹었다. 그죠? John the Baptist do. 왜냐하면 자, 이유절이죠? 이유. 이유. 이렇게까지 갔죠? 이유절입니다. 이유. 그러니까 부사절 되겠습니다. 부사절. 무슨 부사절이니? 이유니까 방법 부사절 되겠죠. 방부절. 방부절이죠. 왜냐하면 그가 누구였기 때문에. The very one이죠. very가 형용사로 쓰인 거예요. 여기서는. very가 형용사로 쓰면 바로 그분이야. 바로 원이어서 그분이야. 그분. 바로 그분을 사람을 원으로도 받습니다. The very one이에요. The very one은 the very person과 같습니다. 바로 그분이야. So, because he was the very one. 자, 어떤 분이죠? 자, 다시 뒤에 거는. 뒤에 거는 요만큼이 다시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죠. 여기서 원을 수식하는 겁니다. 예언되어진 분이야. 뭐하라고 예언되어졌어요? 준비하라고. 누구의 길을?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고. 그죠? 그래서 be told to 똑같이. be prophesied to입니다. 뭐뭐하라고 예언되어진. 뭐뭐하라고 말을 들은. 이렇게 되겠죠. 뭐뭐하라고 예언되어진. 자, 좋은 표현이니까 예언해야 돼. there was prophesied to prepare the way for the Messiah.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라고 준비되어진. 자, 독해할 때는 뒤에서부터 해야 돼요. 메시아를 위한 길을 예비하라고 준비되어집니다. 그죠? 예비하라고. 아, 준비하라고 예언되어집니다. What did he do?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What was his central message? 그의 핵심 메시지는 뭡니까? Repentance. 뭐가? 회개가 뭐였다? 그의 중요한입니다. key는 핵심이라는 뜻이에요. 핵심. 핵심이라는 형용사가 되어있습니다. 동그라미치고 메시지에다가 화살표해 주세요. 동그라미치고 화살표해 주세요. 존 더 베프티스트가 뭐 했던? 설교했던. 그죠? 다시.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는 동그라미치셔야 돼요. 덴 나오고. 주동. 동목. 비디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동그라미치고 앞에 명사에다가 화살표해 주십니다. 형용사 절이에요. 침례 요한이 설교했던 핵심 메시지는. 리펜턴스가 뭐였다? 침례 요한이 설교했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이거 외워야지. 리펜턴스 was the message. 그지? 한 다음에 존 더 베프티스트 preached. 이렇게 두. 투 청크로 가야 돼. 리펜턴스 was the message. key message. important. significant. 그죠? 존 더 베프티스트 preached. actually that was the 그것이 사실로 말하자면 그것이 that was the only message이죠. 그거의 유일한 메시지였습니다. 존 더 베프티스트가 설교했던. over and over again. 계속해서죠. 계속해서. 이거는 방부구입니다. 방부구. 방부구 되겠고요. 뭐하기 위해서. in order to get others. 자, ready로 바꿀 때. get others ready. get others prepared. 그죠? 예수 그리스. 메시아가. 메시아가 오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get others ready. or get others prepared. doing all the things. 동명사죠? doing all the things but repenting your sins. 자, 여기서 벗은 뭐냐면은. 벗은 방부구예요. 벗이 여기서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로서의 벗은 accept란 뜻이에요. 제외하고야. 제외하고. 너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하는 거야. 너의 죄들을 회개하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하는 것은. cannot be considered. 그지? 고려되어질 수 없습니다. 뭐한 것으로? as preparing the way. 준비하는 것. 의로서죠? 의로서. 방부구입니다. 의로서. 방부구.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죠. 방부구. coming here. 오고 있는입니다. 어디 안으로? 당신의 삶 안으로. 오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임재를 위하여. 길을 예비하는 것. 의로서. 간주되어질 수 없습니다. s가 의로서입니다. 의로서. 의로서. 그러니까 준비하는 걸로 간주가 안 되는 거야. 자, 길을 준비하려면 뭘 해야 돼? 회개를 해야 되는 거야. 그지? repent. 자, 임재 안으로 들어가려면 뭘 해야 된다고? 회개를 해야 돼. 회개를 안 하고 다른 모든 걸 하는 건 뭐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으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계속 갑니다. making is pastries입니다. so, second thing then, we apply, we can apply. 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지요. 우리가 우리 인생 안으로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prepare ourselves for enjoying the presence of God in our daily lives. 길었어요. 주어가 이만큼 간 거야 지금. 주어가 길게 나왔습니다. 하면서 뒤에 부사고 되게 많이 나왔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두 번째 건. 우리 인생 안에서, 안으로. 뭐 하기 위하여? 자, 안에서 장부구. in order to prepare, 방부구. 뭐 하기 위하여? 방부구죠. 방부구. 그 다음에 행동이죠, 행동. 즐기기 위하여. 즐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기 위하여. 어디 안에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죠. 시, 부구. 시, 부구. 아니면 장부구 해야 돼. 장부구. 상관없습니다. 시, 부구.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 안에서. 은, 은. 은이 동사죠. 은이 동사. 그래서 동사 is가 나왔고. 은 뭐하는 거래? 그의 길을 곧게 만드는 거래요. 많이 할 수 있어요. make me happy로 외우셔야 돼. make me happy. 오영식 동사죠. 원래 부사가 나와야 되는데 뭐지? 주동목 다음에 원래 부사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뭐지? 이거. make 동사는 뒤에 형용사가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make me happy로 외우시면 되게 편합니다. this is another metaphor. 이거는 뭐라? 또 다른 은유입니다. this is another metaphor. 이것은 또 다른 은유야. 또 다른 비유야. 비유. 자, 말하고 있는 비유야. 그죠? metaphor에다가 말하고 있느냐.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뭐뭐 할 때죠? 인하이 엔지. 뭐뭐 할 때입니다. 그래서 시 부고 되겠죠? 시 부고. 인하이 엔지 목적어 입니다. 그죠? 뭐뭐 할 때야. 뭐뭐 할 때. 자, 이렇게 다 하고 다 외우셔야 돼 이거. 자, 일단 좋은 예문을 많이 외워야 돼. 그래야지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그죠? 좋은 예문. 그러니까 이게 이게 그래서 영어는 게으름 못하거든요. 영어하면 세계 사람이 부지런해져요. 왜냐하면 영어는 게으름 못해요. 이거를. 다 외워야 되니까 할 게 많습니다. 꼼꼼해져야 되고 게으릴로. 꼼꼼해져야 되고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면 게으름의 죄가 완전히 없어지죠. personally and collectively. 개인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입니다. 개인적으로. 컬렉티브리가 집단적으로요. 집단적으로. 집단. 적으로.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할 때. 준비할 때. 우리가 하는 역할에 대하여. 자, 스피크 투가요. 스피크 투가 약간 뭐뭐에 관하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어바웃의 뜻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스피크. 여기 스피크 어바웃 해도 상관없어요. 여기다가 어바웃 써도 돼요. 스피크 어바웃. 스피크 투가 우리의 역할에 관하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로 하면 잘 안 외워지지. 근데 투가 스피크 투로 갈 땐 투가 어바웃의 뜻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거야? 우리의 역할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또 다른 메타포입니다. 그렇죠? 뭐뭐 할 때.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때. 언제? 어떻게 예배? 개인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그러니까 교회로서라고 해야겠죠. 개인으로서와. 개인으로서의 교회와 집단적으로서의 교회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때에 우리의 역할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What does it mean to? 의미하는 게 뭐냐 그랬지만 What does it mean to make his path straight? 그렇죠? 그의 길을 곧게 하는 건 뭘 의미할까요? 준비하는 거하고 그 얘기를 곧가는 두 가지가 나타났는데 이 두 가지도 똑같습니다. In order to get the clear concept of this message. 그렇죠? 이것에 대한 클리어 컨셉이죠. 이 메시지의 관한이죠. 관한이니까 이것도 방부구입니다. 자, 어브가 뭐랬어요? 관하여라는 뜻이 됐죠? 이렇게 부분에 관한 건 어브을 쓴 됐습니다. It'll be really helpful. 자, 뭐뭐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해요. 이르비, 이 동사죠? It'll be really helpful to picture까지 가야 돼요. It'll be really helpful to picture. 자, 주어가 주어가 이트로 나오면 뒤에 형용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했죠. 거시기하다고 했다고 뭐뭐 하는 것이 거시기하다. 불가능하다? 이르비, 이르비, 이르비 impossible. 어렵다? 이르비 difficult. 우리는 가정이니까 뭐뭐 하는 것이 가정을 하는 거. 가정. It'll be really helpful. 좋을 것입니다. 도움이 될 것입니다. 뭐 하는 거? 픽처예요. 픽처. 픽처가 그림을 그리다죠? 머릿속에 그림으로 생각하다는 뜻입니다. 픽처. 됐죠? 픽처. 머릿속에서 그림으로 생각한다. 뭐를 그리는 게 생각? 좋아요. 하이웨이. 고속도로를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했어요. Just highway. 하이웨이. 뭐뭐 한 것처럼이에요. 뭐뭐 하는 것처럼. 그래서 방법 부사절이죠. 방법 부사절. 방부절이 되겠습니다. 뭐뭐 하는 것처럼. 꼭 Just가 부사로서 S를 수식합니다. 하이웨이가. 하이웨이가 뭐 할 필요가 있죠? cleared이죠. 제거될 필요가 있다. 하이웨이는. 자. 클리어가 제거하다예요. 하이웨이가 제거되어 질 필요가 있어요. 뭐뭐에 관하여. cleared of입니다. cleared of예요. of가 소속이니까.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제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관한 것들이. 그러니까 하이웨이가 있는데. 여기 이런 게 있어. 하이웨이 이런 게 있죠. 이게 지금 여기 안에 있잖아. 그래서 be cleared of이야. 우리가 get rid of 하죠. get rid of. 똑같아. 뭐뭐를 제거하다야. 그래서 cleared가 get rid of에 동의가 되겠습니다. 뭐뭐가 제거되는 거야. 이거를 제거하는 거야. 그래서 be cleared of. 이거는 뒤에 거를 외워야 돼요. 데브리스. 데브리스와 압스타클스죠. 방해물과. 방해물과. 데브리스가 뭐지? 약간 이렇게. 이런 데 막. 뭐야. 돌 같은 거 떨어진 거 있죠. 돌 같은 거 떨어져요. 조각들. 조각들과 방해물들. 이렇게 되겠습니다. 데브리스. 조각들이죠. 조각들과 압스타클스. 방해물입니다. 써놔야 모르면. 조각들과 방해물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하기 위해서. journey. 여행이야. 여행. 운전이라고 여기서는 해석해야겠지. 운전하는 거. 운전하는 것을 어떻게? 스무스하게 만들기 위하여. 가득했습니다. 저스트 하이웨이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제거되어질 필요가 있는 것처럼. 어떻게? 우리의 여행이 스무스하게 만들기 위해서. our hearts and lives입니다. our hearts and lives는 need to be cleared이야. 자, 뒤에 것들을 제거하다 라고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제거되어야 돼. things야. things. things인데 어떤 것들이냐면. 관계대문사를 갖죠. hinder our relationship with God죠. hinder는 방해하다야. 우리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이죠.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거하를 이렇게 be cleared of God체. 여기 어떻게 해야 되겠니? need to get. 이거 동의 어떻게 해야 돼? get rid of 해야 돼. get rid of. 그냥 바로 get rid of 아니면 remove를 써도 돼. 그래서 is cleared of가 뭐랑 똑같다? get rid of랑 똑같다. 그리고 remove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be cleared가 제거하답니다. 제거하다. 그래서 제거할 필요가 있다. get rid of 할 필요가 있다. remove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영어로 되겠습니다. these obstacles는 이러한 방해물이 뭐가 될 수 있어? can be seen. 죄도 될 수 있거나 죄 아니면 뭐야? 이기주의. 그죠? 그 다음에 용서하지 않는 거. pride. 교만. 아니면 아니면 또는 anything looks so good and desirable이죠. 어떤 거야? 보기에 보기에 좋고 바람직한 거예요. 어디에? 우리 눈에 썼습니다. 우리 눈에 우리 눈에 보기에 좋고 바람직하지만 어떤 거야? 이렇게 가는 거지? keep us from입니다. 못하게 하다요. keep us from이 못하게 하다. 못하게 하다. keep a from ing 목적어 입니다. b를 a가 b를 못하게 하다. 우리가 이걸 우리 를이 아니야 우리 가라고 해석해야 돼요. 우리가 b를 못하게 우리가 뭐하는 걸 못하게 하니? 행동이죠. fully following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거야. 온전히 뭐라고 한다고? fully following 온전히 예수를 따라 I fully follow Christ 나는 예수를 온전히 따르고 싶다. I want to fully follow Christ 그게 뭐냐면 better job opportunity 더 좋은 job opportunity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아니면 attractive person 아주 매력적인 여자 사람 사람인데 뭐야 you can hang out with you 함께 놀다를 play with 라고 쓰지 않습니다. play with 라고 안 쓰고요 hang out with 라고 써요. 뭐라고 한다고? hang out with you 함께 놀 수 네가 함께 놀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아주 attractive이야 아주 매력적인 사람 재밌어 같이 있으면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 에스 크리스찬 크리스찬으로서 we are called to 우리는 뭐하라고 부르시면 받았어? 아이고 잠시만 잠시만 we are called to 뭐하라고 부르시면 받았지? we are called to 뭐하라고? identify identify we are called to identify 인식하다 인식하다 구별하다 라고 해야지 구별하다 인식하다 감지하다 뭐 센스 뭐 센스 아니면 뭐 디텍트라고 해야지 디텍트 감지하다 아님 텔 구별하다 아 이런 것들을 이러한 이러한 디즈 베리얼스를 구별하고 뭐라고? 제거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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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시면 받았습니다 제거하라고 1번 아이덴티파이하고 2번 제거하라고 부르시면 받았어 쏘댓 쏘댓 뭐뭐하기 위하여죠 뭐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될 수 있겠요?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죠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어디 안에서 우리 안에서죠 여기서 윌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쏘댓 전체가 다 이게 부사 부사구입니다 부사절이죠 부사절 방부절입니다 방부절 쏘댓 주동목이야 쏘댓 주동목 주어가 동사하게 하기 위하여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디스 이스는 이것은 관련되어져 있다 디렉틀리 릴레이드 투 뭐뭐에 관련되어져 있다 The concept of repentance 이것이 직접적으로 회계의 개념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개념 개념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회계입니까 What is repentance Repentance는 의미합니다 다시 아니지 나왔으니까 뭐예요 동명사죠 Turning away 그쵸 돌아서는 거야 From anything 어떤 것으로 붙어져요 어떤 것으로 돌아서는데 그게 어떤 거야 Turns you 너를 돌아서게 하는 거야 너를 돌아서게 하는 거 너를 turns you away 돌아서게 하는 거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죠 너를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모든 어떤 것을 모든 것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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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The only one 다 한 분이야 한 분 한 분 worthy 합당한 이란 뜻입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단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안에서죠 찬양받기에죠 찬양받기에 뭐뭐하기에 합당한 worthy to 찬양받기에 찬양 되어지기에 아니면 찬양받기에 합당한 단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S입니다 뭐뭐하면서죠 여기서 S 뭐뭐하면서 시 부절이야 시 부절 시 부절 우리가 reflect on reflect on reflect on reflect on reflect on 어 묵상하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묵상하다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다 깊게 뭐뭐에 관해 뭐뭐에 관해 깊게 생각하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essential actions 이 근본적인 아주 중요한 액션 행동들에 관해서 깊게 생각하면서 그게 뭐야 두 가지 액션이 뭐죠 행동 첫 번째 뭐죠 그리스도의 길을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는 거 자 우리가 뭐 해봅시다 Let us ask ourselves Let us Let us 뭐뭐 해봅시다 해봅시다 뭐뭐 해봅시다 를 넷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Let us Let us ask 물어봅시다 우리 자신에게 어떤 거를 Some personal question 이죠 어떤 개인적 질문들입니다 개인적 질문들 어떤 개인적 질문들을 한번 물어봅시다 Are we preparing our hearts 우리가 뭐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죠 Are we actively repenting 우리가 적극적으로 회개하는 거죠 Are we actively repenting 회개하고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분사 구문이죠 뭐뭐 하면서입니다 제거하면서 그죠 제거하면서 뭘 제거해 우리가 우리가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더 굿 뉴스 좋은 소식은 뭐냐면 좋은 소식은 뭐냐면 대디아입니다 그죠 좋은 소식은 뭐야 대디아입니다 덧입니다 대디아입니다 누가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그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이 왔다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오셨죠 인마니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왔다는 겁니다 임재로 함께 하셨죠 And He's coming again 그리고 그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He's coming again 다시니까 뭐야 시부죠 시부 그러는 동안에 그러는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동안에 동안이에요 인 더 미인타임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러는 동안에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한번 오셨고 그죠 지금 우리가 성령으로 오셨죠 그리고 다시 오시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안에서 여기가 살고 있는데 이게 인 더 미인타임이에요 그러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는 가진다 그죠 우리는 가진다 역할 되겠습니다 파트를 역할이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역할 할 역할이 있어요 할 역할 자 명사 다음에 투 동사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를 할이라고 해석합니다 워터 투 드링크를 외웠죠 저희가 마실 물이죠 받을 은혜 그레이스 투 게시입니다 그죠 받을 은혜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뭐뭐 할 때죠 인하이 엔지 뭐뭐 할 때 세상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뭐를 뭐를 위하여 그의 그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 세상을 준비시킬 때 뭐뭐 할 때 시부구 그리스찬 으로서 으로서 우리는 부르신 받았죠 뭐하라고 부르신 받았습니까 be both faithful followers 뭐가 되라고 신실한 신실하게 따라오는 사람이에요 신실하게 따라오는 사람하고 신실한 메센저 그죠 어 가 되라고 부르신 받았습니다 다시 컷마담이 나왔으니까 뭐뭐 하면서죠 준비하면서 길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그의 길을 곧게 하면서 우리 자신들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 레러스입니다 뭐뭐 합시다 그랬죠 레러스 자 뭐뭐 합시다 뭐였어 우리가 이것을 이러한 부르심을 심각하게 여깁시다 심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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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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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부입니다 이 부르심을 심각하게 테이크가요 테이크가 받아들이다 입니다 받아들이자 받아들이자 아니면 뭐 생각하자도 돼요 생각하자 간주하자 생각하자 Let us be voices 그리고 뭐가 되자 우리가 우리가 뭐가 됩시다 Let us be voices 됩시다 아니면 이게 뭐뭐하게 하소서도 돼요 하소서 우리가 뭐뭐하게 하소서 이걸 이제 이거를 뭐로 모르죠 만약에 저는 약간 하소서로 쓴 겁니다 쓴 거는 우리가 뭐뭐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Let us love us love each other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기업문에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어떤 목소리가 되게 하소서 외치고 있는 광야에서 우리의 세대의 광야에서 뭐뭐 하면서 준비하면서 그죠 우리 주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뭐뭐하게 하소서 Let us make 우리가 뭐뭐하게 하소서 이 길을 곧게 하게 하소서 뭐 하면서 제거하면서 제거하면서 removing the barriers 제거하면서 어떤 barriers 입니까 우리가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의 임재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helping others do the same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하게 도와주면서 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요 두 개입니다 두 개 나온 거예요 두 개 나왔습니다 removing 하면서 그 다음에 도와주면서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하게 하는 걸 도와주면서 removing 하면서 세 개 나왔네 1, 2, 3이네 그죠 아니면 여기죠 여기 두 개죠 우리가 길을 곧게 하는 거야 뭐야 제거하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걸 하는 걸 도와주면서 되겠습니다 Father we thank you 하나님 감사합니다 we thank you 기도문도 외우시면 좋아요 we thank you for 뭘 감사하냐면 아들을 보내신 걸 감사해요 그죠 아들을 보내신 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디에 보내셨어요 into the world 그죠 into the world 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또 마찬가지로 하게 하소서요 help letters 대고 help 괜찮습니다 letters help us remove 제거하게 하소서 뭐를 obstacles 방해물들을 제거하게 하소서 어떤 방해물입니까 당신의 임재를 블락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소서 그죠 give us the 힘을 주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소서 어 힘을 주시는데 어떤 힘입니까 to live life 인생을 살 힘이야 그죠 어떤 인생이죠 make your past straight 당신의 길을 곧게 하는 인생을 사는 그 다음에 또 하소서 또 나왔어요 may입니다 우리의 words와 action이 draw 하게 하소서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게 하소서 어디로 당신에게 가깝게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뭐하게 하소서 may we be faithful 우리가 신실하게 하소서 뭐뭐할 때 in proclaiming the good news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선포할 때 선포할 선포할 때 이나이 엔진 목적입니다 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전체 다 봤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볼 거예요 여러분 설교 이렇게 볼 테니까 자 이제 거의 이제 앞에 수업을 들으시고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 찾아보시면 돼요 다 올려놨습니다 다 공짜로 그냥 올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공짜로 받은 의미나 공짜로 올려놨습니다 오늘은 이건 센터에서 하는 수업입니다 센터에서 하는 수업도 지금 그대로 올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시고 근데 이제 옆에서 누가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잘 성령 따라서 공부의 부르심을 따라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는요 독해해 보시고 그러면 이해가 됐죠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구문 파악하시고 세 번째는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 결국은 암기가 핵심입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워질 때까지 계속 들어야 돼요 숨을 한 번 읽고 숨을 한 번 듣고 숨을 한 번 말할 수 있어야 되죠 63번의 반복이 있어야 그게 내 것이 된다고 해요 뇌과학에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63번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한 번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앞에 있는 수업 밑정령이죠 밑정령 수업 계속 들으시면서 쭉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센터에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만 수업 들을 때는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공부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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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